내 몸에 네가 어찌 내 몸을 뚫고 나오려 정신 똑바로 차려 반드시 복수해 근데 불처럼 뜨거워졌어 지금 혁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? 다 네가 가질 거다 날 이제 이 아낀 놈으로 없앨 거야 여전한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난 너만 bare 앞 요 l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